지난달 전라남도 진도항을 출항한 수상한 낚싯배 한 척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붙잡았습니다. 이 배 안에는 천억 원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알려진 일명 존버킴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. 해경은 박 씨의 밀항을 도운 총책을 붙잡았습니다. 정치훈 기자입니다. 항해 중인 파란색 낚싯배가 해양경찰 항공기에 포착됩니다. 심한 파도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. 먼 바다에서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무전을 해도 답이 없자 검거에 나선 겁니다.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. 배 안에는 천억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알려진 일명 존버킴으로 불리는 40대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.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시세주종과 코인 상장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배와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. 박 씨는 수배 중에도 자신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SNS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왔습니다. 붙잡힌 밀항 브로커 일당은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진도에서 흑산도로 이동했습니다. 이후 위치 발생 장치 등을 끈 상태로 공해상으로 나가 중국 배와 접선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해경은 박 씨와 밀항 브로커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충청 60대 손모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정춘입니다.